여수 해상케이블카 주변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주차타워가 준공을 앞두고 관광객들에게 임시 개방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모두 46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오동도 입구에 들어선 주차타워는 모두 11층 60m 높이로 건설돼 자산공원 케이블카 승강장으로 연결되며 타워 1, 2, 3층은 250대 규모의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이번 주차타워 건설로 해상케이블카 이용객들의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다음 달 24일 정식 준공을 앞두고 관광객들에게 무료로 임시 운영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